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여러분 뭐해야 돼요. 지금 해 봐야 돼요 공고 일정을 좀 보니까 대기업 공공 중견 중소 크게 네 가지 나눠서 보는데 아 물론 이제 저희가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데 다 볼 수는 없고 탑 10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먼저 가볍게 분석을 해 본 겁니다. 탑 100이라는 것의 기준은 자소설 닷컴에서 많이 지원하시는 탑 100을 월별로 쭉 쪼개본 거에요 3개년에 대해서 다 분석해 본 건데 대기업의 채용공고는 굉장히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확인이 됐어요 3월과 9월 이거는 크게 변화가 없다 오히려 21년도는 이게 코로나 한창 지나갈 때죠 그래서 하반기 지금 추세를 보면 상반기도 3월은 오히려 이번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올해 들어서 엔데믹이다 뭐다 하면서 저는 이게 좀 불안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대기업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닐까라는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21년도보다 22년도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공고수 자체는 증가하고 있죠 물론 T5와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럼 이걸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대기업을 타겟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포인트는 내년 3월이겠죠 그럼 내년 3월에 정말 대기업을 노린다면 준비될 게 지금 뭘까요? 당연히 직무역성검사 준비가 되겠죠 자소서는 제가 보기에는 1월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월에 자소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경험이 없으면 지금 빨리 알바라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지금 가야 돼 지금 어학이나 자격증은 여러 번 이미 의미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월 달 되면 벌써 지원 전략이 나와야 돼요 쌍님이 이젠 대기업이고 뭐 하셨는데 저는 저 말이 맞다고 봐요 내년 보지 마세요 그냥 이번 달만 보세요 제가 매달 이거죠 말씀드리죠 대기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 자 중견기업을 좀 보니까 중견기업은 또 아주 심플합니다 대기업 전과 후에요 상반기는 대기업 전에 공고가 좀 몰리는 현상들을 볼 수 있고 하반기는 대기업 공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쫙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거는 실제로 실무를 해봤고 채용시장이 돌아간 거 아는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저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고 근데 이번에 저희도 좀 더 3개년의 공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좀 더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가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참 재밌는 현상은 저는 이걸 본 거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를 그려놓은 보통 대기업은 3월에 공고가 피크를 치잖아요 근데 중견기업들은 2월달에 먼저 선빵을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대기업 먼저 합격을 시켜버리겠지? 그리고 나서 3월달에 대기업 지원하다가 막 수수 빠지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채용공고가 보면은 2월달에 쭉 들어갔다가 5월달에 다시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이 내용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작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9월달이 이제 대기업이 피크잖아요 10월달부터 증가하고 다시 12월에 또 증가 반등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작년에 좀 이상하게 11월달은 엄청나게 증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만 작성하시는 것 같아 상반기에 2월달에 중견기업이 뜬다는 거를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반기는 대기업 몰빵하시는 것 같아 어차피 3월달에 뜰 거니까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이용하자고요 중견기업을 먼저 합격을 하세요 안전하게 그럼 뭐해야 돼? 제가 아까 1월에 준비 다 끝나야 된다 그랬죠 1월에 준비를 끝내고 2월달에 일단 붙어 떨어지더라도 3월달에 대기업에 쓸 걸 타겟팅하고 2월달에 그거를 착 맞추자고 근데 그러다가 3월달에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떡해? 그냥 붙은 데 가니면 되는 거야 그리고서 하반기를 다시 필살기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던지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었을 때는 아주 쉬운데 그냥 대기업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너무 좁게 봅니다 난 대기업 갈 건데 나 이거 몰빵할 거야 아니에요 중견도 어렵지 대기업은 뭐 쉽습니까? 대기업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중견이라도 먼저 빌드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중소기업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지원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반기만 중견기업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참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죠 진짜 참 사람들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인사팀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이고 중소기업 인사팀 진짜 고생만 한다 스타트업 포함해서 얼마나 고생할까? 대기업 눈치 보랴 중견기업 눈치 보랴 공고가 피크를 찍는 게 1월입니다 그리고 비수기라고 하는 6월, 7월 그리고 11월, 12월에 쭉쭉 올라갑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공고만 올림 뭐 하냐고 지원을 안 하는데 어차피 그걸 아니까 그냥 피해서 하는 거예요 자소서 작성을 좀 보면은 그래도 이 21년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때 많이 썼어요 1월달 1월달도 많이 썼고 6, 7월도 많이 썼고 그랬는데 22년도부터는 3월달에 이렇게 몰빵이 되는 모습을 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대기업의 스케줄에 그냥 여러분이 맞춘다고 밖에 저는 안 보여요 21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막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중소기업 쓰다가 중견기업 쓰다가 대기업 쓰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야 이게 편향이 없고 얘가 막 들쑥날쑥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코로나를 지나면서 뭔가 정보의 불균형이 더 일어난 것 같고 지금 이 3월달에 중소기업에 몰빵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자고 1월달은 뭐예요? 그리고 12월달은 뭐야? 아 이거 답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여러분 뭐해야 돼요? 지금 중소기업 빌드업 해봐야 돼요 중소기업에 지원해보고 면접도 봐보고 붙어본 걸 가지고 뭐예요? 2월달에 중견으로 넘어가 그럼 붙어서 또 써보고 붙어 오케이 아사거리하고 바로 이직해 그냥 어차피 신입인데 뭐 괜찮아 그리고 중견기업 딱 들어갔어 그리고 신입 교육 받으면서 또 필살기 업그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지 12월, 1월은 정말 좋은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근데 왜 이걸 그냥 날려먹냐고 날려먹지 마세요 지금 12월 정신 차려 기회가 있다니까 들어갈 수 있는 채용포터 다 봐 12월, 1월을 빌드업으로 잘 테스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1일 1주원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다 자 공공기관은 뭐 대중은 없어요 그냥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뭐 이런 것 같아 나름 예산이나 이런 편성도 있을 텐데 채용 공고 자체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리고 직무 쪽이기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직무 쪽이 뭐냐면 대부분 지방입니다 지방 포지션이요 그러니까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거 쓰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쭉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다